1시간 후 1시간 후 1시간 후 1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어찌다 형 와..재밌겠다 안녕하세요 준서 왔어? 준서야 준서 배고프대요 어 그래? 준비 다 해놨어 얼른 가서 먹어 준서 잘 돌볼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준서 형 말 잘 듣고 응 근데 아빠 늦게 늦게 데리러 와야돼 그래 알았어 가자 할머니 오와와 빨리 안녕 고마워 준서 잘 따져서 어느 내내 들떠서 좋아했어 밥 먹고 갈래? 현우 아빠가 안그래도 재욱씨랑 술 한잔 하고싶다고 했는데 나중에 현장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 그래 그럼 잘 가 잘 지내 얼른 가 애들 기다리고 있다 그래 형이 혜진우나랑 뽀뽀했대 응? 진짜? 준서 너? 뽀뽀했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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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이야? 야 너 형 자꾸 놀릴거야? 잘 봐 아이가네 니 동생 밥이 되니까 야 그냥 빨리와서 밥먹어 그냥 우리 딸 손이 참 따뜻하네 엄마가 미안해 용서 안해줘도 돼 내가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죠 용서받을 사람이 있어? 용서받을 사람이 있어?